김연겸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오르네요. 그런데 체감은 좀 썰렁해요. 실제 웃을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겨울처럼 추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상승 종목보다 하닥 종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변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너무 편중대에 오르는 경향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주의수 볼까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계속해서 추가 부양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는 0.24%, 코스탁은 0.04% 강부합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기계적인 물량도 포함이 됐었고 전체적인 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레디커들로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에 마침내 진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금액을 민주당 측에서 확 낮췄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ADP 민간 고용 동향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선행지표로 작용할 거다.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24만 5천 건. 예상치는 46만 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분명히 좋지 않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내년에 점진적으로 증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WTI 국제 유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기관들의 매물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도 됐었는데요. 오전에 중국에 경제지표가 나왔죠. 11월 중국 수출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상치는 12.0% 전년 동월 대비 12.0%였는데요. 무려 21.1% 증가된 그런 수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1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권 플러스뿐만 아니라 20% 넘게 상승한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후 들어서는 강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말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수도권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진단키트나 의료기기, 치료제, 백신은 최근에 계속 셀트리온 사명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오늘도 역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셀트리온 세 종목이 시가총액이 세 종목 합치면 88조예요. 하이닉스 넘어가죠? 거의. 네. 하이닉스 넘어갔습니다. 88.8조. 거의 9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국내 유통은 제약이 하고 해외 유통은 헬스케어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회사를 분할해놓은 개념의 모습이에요. 합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왔었죠.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려면 헬스케어가 제일 중요하다. 헬스케어가 중요한 이유는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가 올라가야 실질적으로 지분을 희석을 덜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헬스케어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로 그게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헬스케어 진짜 좋아졌어요? 네. 오늘 14% 상승했는데요. 폭발해버렸네요. 네. 오늘 폭발하면서 2018년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그때의 가격을 오늘 넘어갔습니다. 신고가를 냈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합병 이슈가 있는데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은 헬스케어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공매도가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예전에도 보시면 공매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공매도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그때 급등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헬스케어도 지금 대차가 약 792만 주 어제 기준으로 792만 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스키즈 당하죠. 스키즈. 네. 스키즈. 스키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순 추가를 못 치게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이 높은 가격을 코스피 이전하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 편입식으로 ETF에 편입이 되면서 그러면 또 지수 추종 사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됐고 오늘 그게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본격적으로 스키즈가 나타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카드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폭등을 해버렸는데 맞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갔습니까?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어간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대형주들은 일부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새로 되시는 분의 양력이나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많이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공급 관련의 이슈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급은 분명히 임대랑 연관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공급은 분명히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관련된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금융당국에서 지금 올해 은행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축소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당 좀 줄인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김을 가장 많이 받는 은행 지주사들부터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일단 은행주들의 연말하면 배당인데 그 배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악재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 축소 관련된 이슈를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플로에서 인도가 2022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규모를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총 수와 비슷할 정도의 규모로 캐파를 키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도가 아마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거의 100%일 거예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전 세계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인도도 지금 그런 관련돼서 설치 규모가 약 175기가와트까지 2022년까지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린 유지에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장주 격인 풍력의 대장주 그리고 태양광의 대장주가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났어요. 이건 해외 쪽 수요. 국내적으로는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외에 이미 진출이야. 이런 회사들 딱 좋은 거네요. 미국도 좋고 인도도 좋고 유럽도 좋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대장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기가 확산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 보니까 CS윈드 3.75, 하나솔루션 3.5 이게 다 해외 쪽 수요에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네.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현대차와 기아차, 리콜 관련의 이슈가 있잖아요. 오늘 분위기 안 좋더군요. 대형주장에서.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리콜의 금액은 지난 3분기에 반영했던 충당금으로 다 해결이 된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접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조정 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관이 9,237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4,212억 원 그리고 보험이 664억 원 투신이 1,721억 원 연기금이 1,840억 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10월 30일 이후 11월 1일부터예요. 바닥에서 21% 상승했거든요. 많이 올렸어요. 지수로 21%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20여% 오른 거. 그것도 2,300포인트에서 오른 거잖아요. 네. 2,200 중반에서부터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외국인이 계속 우리가 샀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그럼 어땠냐를 한번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쏠림 현상이 심하고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물업소 동시 만기 이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변화는 당연히 기관수급이라는 거고 그 기관수급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기관이 3조 6,820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가 1조 650억 원. 아니 외국인이 산 거 기관이 다 팔았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보통 차익거래를 하잖아요. 차익거래를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생각보 금융투자는 그 같은 기관. 기관이 3조 6,820억을 파는데 금융투자는 안 팔았어요. 금융투자는 오히려 1조 650억 원을 샀거든요. 그럼 누가 팔았냐. 나머지가 이제 팔았죠. 연기금? 연기금이 중심입니다. 연기금하고 투신. 이 두 주체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연기금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중 조절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투신의 매물은 뭐냐. 물론 투신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투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주식형 펀드를 말하는 거고 그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장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도 투신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매도의 물량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 돈은. 그러니까 투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리 펀드를 막 하면 3년이고 4년이고 지나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조금 하신 분들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전세나 매매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보탤려고 돈이 이탈이 나갔었거든요. 해지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돈이 다 10년 동안에 글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투신의 매도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다 부동산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도의 성격은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을 내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이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니까 연기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매도 물량, 상업펀드도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 기관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수급만 아까 코스피는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만 정리를 해보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988억 원, 약 1,0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22억 원 매도, 개인이 702억 원 매도인데요. 전혀 다른 수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900억 이상 매도, 기관이 9,200억 매도에 개인이 또 1조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 다음 날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산 날. 그리고 통상은 빠지는 날 이렇게 많이 샀는데 오늘 오르는 날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코스닥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1,000억 샀고요. 기관도 조금 팔았고 개인도 한 7,800억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흐름도 엇갈려 있는데 동시방일이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3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김현경 과장을 비롯해 시황하시는 분들은 그 수급도 좀 정밀하게 평상시에도 잘해 주시지만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요